한식대가 함께 드셨다니 아주 고마워요 사실은 건강한 식습관이 우리 몸을 최고로 건강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오늘도 함께해요 그럼 오늘 어떤 요리 알려주실 건가요? 아보카도 간자 샐러드 하고 토마토 양배추 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들었을 때 브런치 메뉴 같은데 건강식인가요? 건강식이죠 한번 만들면서 어떻게 해야 영양이 더 좋은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대로 또 건강을 계속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오늘의 재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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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